17만 5,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인포마크입니다. 인포마크 은 는 동사는 2002년 1월 24일에 설립되어 2015년 9월 23일 코스닥 시장의 주권을 상장함 풍부한 ICT 디바이스 개발 및 제조 경험과 뛰어난 제품 디자인 능력을 바탕으로 네이버를 통해 AI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듬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AI 스피커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AI를 활용한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무선 통신 디바이스의 개발 및 제조 유통업체로 손목용 웨어러블 휴대폰과 무선 데이터 통신 단말기인 모바일 라우터를 생산하고 있음 대시 무선 데이터 통신용 단말기 모바일 라우터는 자체 브랜드 에그 에그를 통해 높은 인지도와 국내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해외 시장을 확대 중임 대시 키즈포는 2014년 7월 국내 최초 어린이 전용 웨어러블 폰인 준 시리즈를 SK텔레콤을 통해 출시하였고 위치 확인 비상호출 등 어린이 안전 기능에 특화되어 있음 재무 대시 레드 슬래시 5 그램 라우터의 수주 증가에도 주력인 AI 스피커의 공급 감소와 키즈폰의 판매 부진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경상연구 개발비 대손상각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지분법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AI를 활용한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가 기대되나 AI 스피커의 수요 감소세와 키즈폰의 수출 부진 등으로 외형 회복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4일 기준 장마감 인포마크의 시가 총액은 1,238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인포마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28위입니다. 인포마크의 상장 주식수는 1,473만 4,150입니다. 인포마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인포마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0.4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5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1,24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1,24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87배, 2,92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5억원, 마이너스 27억원, 마이너스 6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3억원, 마이너스 62억원, 마이너스 103억원입니다. 인포마크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9번지 46%이고 유보율은 473.8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94이며 전일 대비해서 0.46-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5.06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0.2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